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긴장하지 마세요. 좀 이따 봐요. 긴장하지 마세요. 긴장하지 마세요. 어휴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무라고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. 수업 번호. 3번. 하이브리드. 세미 소사. 래이브입니다. 저 이력서부터. 저 이력서부터. 앞은 보여? 네 딱 보입니다. 이거 머리를 이렇게 좀 걷어. 그래. 잠깐만. 성명이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지오 레이비요? 리오 레이비입니다. 성이 뭐야 성? 하. 아 그럼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세미소사. 두 개의 심장이 세미소사. 레이. 리오 비. 잠깐만 지금 저 이게 장난으로 쓰신 게 아니죠? 진지하게 쓰신 거죠? 자리 좀 앉으세요. 네. 나 이제 광역 있는 친구구만. 지금 나면 너무 좋은 친구구만. 만약 당신이 신이 된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? 남녀 평등. 엔 두발 자유화. 만약에. 34살이면서. 자신이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? 백지수표. 얼마라고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. 5조. 5조. 왜 5졸. 500조. 1000조. 피곤하다. 피곤해. 그 유행가 가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. 알죠? 김 장군의 노래 중에.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. 그 다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지금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. 심사위원이 아니라 면접관입니다. 지금 오디션 프로가 아니에요. 지금 우리가. 위대한 탄생. 위대한 탄생 아니에요. 맞아요? 예. 위대한 탄생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위대한 탄생. 2층에서 해요. 2층에서. 20초.